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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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밥통이 입술 위로 떨어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뒤에 입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두꺼워졌다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입술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근데 저는 그냥 그때 맞아서 그때 그때 한효정 그때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희 가족 매력입니다 김상훈씨가요 입술에 관한 진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구요 9246님께서 현주씨 입술이 너무 섹시하세요 현기증 날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두껍고 하지 않아요 전혀 못느낸 기본 사이즈 화면에는 아무래도 좀 부각돼서 보여서 그런 거 같아요 꽤 괜찮으세요